전자신고 요령 먼저 홈택시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납세자 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되고 나의 소득종류찾기 팝업창이 뜹니다.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체크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인 기본사항에 휴대전화, 주소지 전화, 사업장 전화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납세자 정보를 확인 후 기장의무란에는 신고 안내문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란에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의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면 있음을 선택한 후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없으면 없음을 선택합니다. 주업정코드는 조회 버튼이나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정코드 조회를 이용해 업정코드를 선택합니다.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 기장의무란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신고유형란에는 간편장부를 선택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입력한 내용이 수록됩니다.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이용해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간편장부 사업장에 총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장부상 수익금액을 매출액과 기타 항목에 각각 입력하면 수익금액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필요경비 항목에서 매출원가, 제조비용, 일반관리비 등을 그 내역별로 해당 내용을 각각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필요경비의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나며,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장 정보 목록에서 선택된 사업장의 총 수익금액 등을 입력 또는 수정하기 위하여 화면 상단의 선택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에서 입력한 총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명세서의 내용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 내용의 총 수익금액, 필요경비 항목에 자동 반영되며, 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입력된 수익금액,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거나 가산할 금액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 정보 목록에 등록됩니다.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 조합징수 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이나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오게 할 수 있으며,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결손금액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등록하고, 없을 경우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당의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 작성은 생략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로 소득공제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소득공제 내역 중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요건은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새로 입력할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등록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계란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뜹니다. 질문에 예, 아니요를 선택하면 기본 공제 및 인적공제 항목의 해당 여부가 자동 선택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서 인적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이 나타나며 국민연금보험료의 연간 납입 금액 및 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화면 하단에 조세특례 제안법상 소득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다섯 번째로 기부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화면으로 넘어가면 연말정산 시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해당되는 내역이 있는 경우 선택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있는 경우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기부 내역을 선택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부금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기부금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기부금 입력 대상 항목에서 공제 대상 및 공제 구분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입력 시 기부자별로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 내용 코드로 구분하여 해당 사항을 입력합니다. 유형 코드에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 내용 코드를 선택한 후 기부 내용, 기부자, 건수, 기부 금액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기부금 명세에 기부 내용이 추가되며 명세를 선택한 후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삭제도 가능합니다. 입력한 기부금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감면 면제 신청서의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새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감면 세액을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감면 세액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고 해당 감면 세액을 입력합니다. 감면 받을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의 항목별로 세액 감면율, 대상 세액, 감면 세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세액 공제 신청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 공제액을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세액 공제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고 해당 공제 세액을 입력합니다. 세액 공제 항목에 내역이 있으면 각각의 항목별로 공제율, 대상 세액, 공제 세액을 입력합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 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신고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은 2만원이며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등록하기를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 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대상 요건은 항목별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등 세액 공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자동 계산 버튼을 이용하여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조특법상 세액 공제 및 준비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화면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산세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 납부 세액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중간 예납 세액이 있을 시 해당 사항을 입력 후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마지막 단계인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기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 후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 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텍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 조회 접수증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